평양국제세기술상품 및 무역광고전시회 협회에서 연구 생산한 식료 및 일용품, 식료 가공 기계들을 비롯해서 새 상품 견본 7000여점과 그 기술적 특성을 소개하는 설명서들, 경제 무역 교류 및 투자 광고 모델이 출품됐습니다. 연구 생산한 식료 연구 생산한 식료가 진행되는 평양국제세기술상품 및 무역광고전시회에는 새기술상품 견본들과 함께 무역광고물들이 전시되며 이 기간에 나라들 사이의 다양한 상품 겨루와 무역 및 투자 겨루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. 평양국제세기술상품 및 무역광고전시회는 나라들 사이의 경제무역 겨루와 상품 겨루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